안녕하세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런처가 아주 아주 봉련 황봉련으로 아주 괜찮은 봉련입니다 봉련 잘 먹었어요 광야보라 자 보시죠 황봉련을 잘 먹었어요 광야보라 올해 난초 세력도 지금 4초 5초 신화까지 5초인데 근데 제가 왜 분을 털었냐 올해 지금 이 신화 이게 올라왔거든요 하나 둘 세초에서 이게 하나 올라왔어요 자 보이실죠 자 이렇게 보여야 되려나 손실하게 아주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옆에 여기 하나 또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차라리 안 올라와야 하는데 역시나 다를까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불을 한번 털어봤어요 자 보시죠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 이게 너무 안 말라가지고 난초 부러질까봐 이쪽에서 보이는게 나깝구나 천영장이 밑둥 달려버렸잖아요 계단식으로 아 이거 때문에 잘 안보이네 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계단 여기 하나 둘 셋 계단식으로 지금 완전 밑둥 달렸어요. 거기다가 이게 이게 지금 이모작 때인가 바짝 붙은게 원숭이 지 어미 등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깍 달라붙었어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 털어봤더니 이렇게 밑구리가 달렸어요. 완전 밑에 밑에 달려 버렸죠. 여기서 또 여기서 계단 하나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전형적인 밑둥 달린갑니다. 이 두 개를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도 이것도 지금 이것도 밑구리가 달렸기 때문에 밑둥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제거를 하면 이거 살리지 못해요. 커야 되고 내년 봄에 다시 분갈을 또 해야 한다는. 그래서 분갈이를 1년에 약식 분갈이 까지 하면은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세력이 좋은데다가 뿌리가 그냥 뿌리가 막 우위로 막 제거. 자 다 제낄 수가 없네 부러질까봐. 손이 또 보이고. 자 여기 여기 이게 원래 신화 였어요. 잘 튼실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크더라구요. 하나 또 트더라구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옆에서 여기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서 꼭 고목 나오면 매미 달라붙듯이 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와요. 아 이게 틀림없이 밑둥 달렸다 해가지고 털었더니 분을 털어봤더니 자 보이시죠. 완전히 낚시판을처럼 밑둥이 달려버렸잖아요. 윗뚜리가 달렸어요. 봄 같으면 애가가 나오면 이걸로 이걸로 딱 제거를 해 버리는데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고목나무에 매미 북듯이 딱 아까 원숭이 GME 등댁이 딱 달라붙듯이 딱 지금 달라붙어 버린게. 그래서 오늘은 자 밑끄리 달린거 요걸 제거를 지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솔직히 뿌리가 지금 안 말랐어요. 오늘 지금 소독 잘 했거든요. 살충소독, 살빈소독 하고 내일 아침에 정도 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흔들흔들어 하죠? 자 밑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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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거 밑둥 달린걸 자꾸 밑둘이라고 하는데 미워서 밑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밑둥 밑둥 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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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분갈이 할 때 밑둥 달렸다고 하죠? 또 밑등 안 달렸어도 분주할 때 세력이 많을 때 분주할 때 이렇게 잡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흔들흔들 해 줘야 되요 이렇게 예비 동작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 동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있죠 가위 저는 가위를 어떤 분은 나이타폴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나이타폴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독약이거든요 예 살균 소독제예요 여기다 요한 낙스 낙스까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나이타폴로 절대 사용하네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수술실 갈 때 칼에 가위에 나이타폴로 이렇게 지져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소독 안 하죠 살균 소독 이렇게 소독 소독 해 가지고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을 가위에 칼 나이타폴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타폴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돛을 불가지고 툴어어어어어어어어 자랑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 좋은 증조가 아니에요 나이타폴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살균 소독하면 돼요 이렇게 병원에서 가위에다가 스칼에다가 나이타폴로 되는데 봤어요 불 없죠 살균 소독합니다. 이게 소독약이에요. 요한 낙서하고 낙서하고 아그라마이신 살균제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미꾸리 미뚱 달린거 자꾸 미꾸리라고 하는데 미워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 동작으로 두어 가지고 잘 떨어져야 할텐데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손으로 뛰는게 정석이에요. 근데 손으로 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다시 이것도 핀셋이죠 핀셋, 나이타플로 안씁니다. 소독 이 나이타플로머를 하는 사람이 안에야죠. 소독합니다. 저 여기서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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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 그리죠 이렇게 흔들 흔들. 자 했을때 이 핀셋으로 이렇게 약간, 제껴줍니다 아 참, 한면에 잘 안 잡히네 핀셋으로 이렇게 소독을 다시 한번 하고 핀셋으로 약간 이렇게 재켰어요. 재켰어 다음에 제가 여기서 땅을 다 이렇게 놓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안경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경도 또 어디 가버렸네. 여기 다시 해가지고 핀셋으로 일단 이렇게 좀 제껴 가지고 줄 말라서 그래요. 이렇게 제껀 상태에서 그냥 땅을 다 놓고 한번 땅을 다 놓고 아 똑소리 났죠. 일단 똑소리 났으면 뿌리가 몇 개 떨어졌는지 어떠한 건지 모르겠어요. 뿌리끼리 엉크해 가지고 다시 가위를 또 다시 소독해야 돼. 이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됐네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지금 상처가 또 났어요. 여기서 지금 상처가 또 났어요. 아 아파. 자 여기서 상처가 또 났어요. 소독을 다시 합니다. 자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거를 다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 줘야 돼요. 이대로 도포를 하려고 했는데 안해요. 여기서 다시 똑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보시죠.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거를 안하고 이 상태를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여기서 또 오염이 여기다 도포를 해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했고요. 제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것도 다시 제거를 최대한 해야 돼요. 다시 소독을 합니다. 여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터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독을 해요. 소독. 소독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자리를 최대한 아 똑 소리 났죠. 똑 똑 아 자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요거까지 띄어야 돼요. 이렇게 최소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소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 아까는 같지만 이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최소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톱신 페스트 톱신 페스트를 도포를 해줍니다. 살균 도포를 해줍니다. 아이고씨 못 보자고 그랬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옥도전기 90년 중반에만 해도 옥도전기 여기다 발랐어요. 근데 저는 안고 또 여기다 여기 주사기 저는 주사기가 있는데도 저는 주사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환자한테 놀때만 쓰지 여기 있어요. 톱신 페스트가 있어요. 그걸 사용 안고 저는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약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보푸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편해요. 뭐 주사기 가지고 여기다 하는 사람은 저 있어도 사용 잘 안해요. 지금 여기 들어 있잖아요. 지금 쭉 누르면 나와요. 간지럽게 나오는데 사용 안습니다.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요걸 사용합니다. 미용실 가면 이제 좀 얻을 수 있어요. 왜 머리 염색약 다 쓰고 남으면 하나 달라고 하면 뭐 주겠죠. 여기다 도포를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했어요. 요렇게 했습니다. 노랗게 보이시죠. 노랗게 보여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이거 자른거 엄청 상처가 부위가 크죠. 요것도 다시 최소화 시켜야 돼요. 여기도 가위도 다시 소독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최소화가 될지 이거는 더 이상 최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만족으로 만족하고 상처 부위가 이렇게 됐는데 최소화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그냥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상처가 났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톱신 베스트 농약사 가면 13,000원 정도 삽니다. 13,000원 정도 사요. 자 이렇게까지 완전 도포가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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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지금 절대 못살립니다. 살리기 힘들어요. 요정도 컸을 때 인터넷에 판매하는 사람들 이만식으로 막 뛰어서 파는데 그거 살리기 힘들어요. 사다 놓으면 비실비실하다가 세력 약하면 여름잠은 바로 크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자 잘됐는지 아예 아까까지 안경이 있었는데 어디가 여기도 이렇게 도포를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자 뿌리는 괜찮네요 이게 복뇨 좋은거에요 이게 종자 좋은거에요 오래 나와서 아직은 색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종류 종류에요 자 이렇게 분갈이 지금 밑구리 밑둥 달린거 자꾸 밑구리 라고 하는데 밑둥 달린 분갈이를 여기 꽃대도 하나 달렸네 여기 이제 보니까 꽃대도 하나 달렸네 형성됐네 어 화통 씌워야 되겠구나 밑둥 달린거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심는거 이거 심는것은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리기를 못하겄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말라야 되거든요 말라야 되겠어요 자 복뇨 밑불이 밑둥 달린거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소독 도포 톱신 베스트 베스트를 갖다 발라가지고 완전 살균을 시키는 법 까지 예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거 지금 약간 여기 노란도라 보이죠 이런데 이런데 다 잘린거에요 상태가 안좋아서 거기다가 다 톱신 베스트 이렇게 발랐어요 예 상처 부위기 때문에 안말른 상태에서 발라놓으니까 신비해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다 발라줘야돼요 이렇게 자 복뇨 선실한 복뇨인데 참 밑불이 달려가지고 밑둥 달려가지고 재거 두개가 돼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를 널릴 수도 없고 화분을 널릴 수도 없고 다시 합식을 해서 제가 심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